안녕하세요. 책 데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책과 함께 영화 한 편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이 나오는 영화 80일간의 세계일주를 보다가요. 문득 제가 책으로는 읽지 않았던 게 생각이 났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읽지도 않았는데 읽은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그런 책이요. 아마 고전들이 대부분 읽은 것 같은 착각이 드는 그런 책들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바로 찾아 읽었습니다. 80일간의 세계일주는요. 줄베른이란 사람이 지었고요. 1873년에 초판이 나옵니다. 1873년에요. 줄베른은요. 19세기 프랑스 소설가인데요. 근대 SF 선구자로 불리웁니다. 기구를 타고 우주일, 해저 이말리. 이 책에 이어서 이제 80일간의 세계일주는요. 어떤 모험심과 또 상상력과 타국에 대한 그런 동경을 갖게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근대 SF 선구자로 불리우는 것 같아요. 이 책은요. 1872년 영국 런던 사빌가 필리어스 포그가 권위있는 리폼클럽 사격 모임 회원들과 2만 파운드를 걸고 내기를 하는 데서 시작을 합니다. 인도 반도의 정 구간에 철도가 개통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뭐 이슈가 되었겠죠. 80일이면 세계일주가 가능하다 막 그러면서 이제 날짜까지 계산된 데일리 텔레그래프 신문에 난 기사를 읽고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으니까 이제 막 내기를 거는 거죠. 포그는 성실하고 규칙적이고 물의 온도가 평소와 1도만 달라도 하인을 해고할 정도로 아주 정확성을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마 이렇게 정확한 사람으로 묘사한 거는요. 그 당시에 이제 영국이 과학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으니까 그런 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개인이 이제 과학에 대해서 관심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인물의 성격무사가 아닐까 뭐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 그렇게 과학에 관심이 많은 포그라서요. 벌써 81일 여행 동안에 이용할 모든 교통수단을 그 출발과 도착 시간을 기록을 해두었고요. 가장 빠른 시간으로 80일 동안 세계일주를 할 수 있는 루트와 시간을 계산해서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내기를 수락을 하죠. 그러면서 내기를 할 때 이런 말을 해요. 훌륭한 영국 신사는 농담 따위는 아네. 특히 내기를 할 땐 아주 당당하죠. 이렇게 이제 말하기도 하고요. 또 포그가 이제 들르는 나라마다 영사관에 가서 사인을 받아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정확하게 이제 뭐 정말 정확하게 자신이 여행을 했다. 하고 이제 보여주고 싶겠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네. 자네는 신사잖아. 우린 자네를 믿네. 이렇게 리폼클럽 회원들이 말을 해요. 그게 이제 제가 이렇게 대사를 책에서 읽다 보니까 영국의 신사도 있잖아요. 영국 신사. 영국 신사도가 이렇게 글로 표현된 게 아닌가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또 권위인은 리폼클럽이라는 게 뭔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리폼클럽 어떤 정말 굉장히 좀 고급스러운 상의 어떤 클럽인가 싶어가지고 찾아봤는데요. 뭐 대중화되어 있던 펍클럽이 좀 더 세련되고 교양 있는 어떤 부자들이 즐기는 문화가 아니었을까 하고 찾아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펍은 퍼블리시 하우스의 약칭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생활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빼놓을 수 없는 장소 중에 하나인데요. 런던 시내에서 근무하는 그 비즈니스맨들도요. 점심 식사는 펍에서 할 정도로 처음 생긴 1100년 이래 이곳 영국의 서민들의 휴식처고요. 또 사교클럽으로 각광을 받아온 아주 중요한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뭐 상업의 중심지 금융가 주택가에도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 윌리엄 하코트라는 분이 그 당시에는 이제 윌리엄 하코트 경위라고 불렀죠. 그래서 1872년에 이제 펍은 영국 역사에서 하원 역할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이곳에서는 이제 최신 뉴스 또 여론 등을 논하는 정치의 장이기도 하고요. 뭐 술집마다 서로 시간은 다르지만 대체로 이제 오전 11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업시간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퍼그가 이제 책에서 보면요. 퍼그가 매일 오전 11시 30분에 집을 나서요. 그리고 저녁 12시에 집에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리폼클럽이 아마 이 펍 문화를 말하는 게 아닐까 제가 상상하면서 읽었습니다. 인도를 여행할 때 인더스강과 겐지스강에 쾌속선이 다니고요. 또 인도 전 지역에 철도가 개통이 되어서 문바이에서 콜카타까지 사흘이면 갈 수 있다.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까지 태평양과 대서양을 이어주는 철도 덕분에 6개월 걸리던 거리를 7일이면 갈 수 있다. 뭐 이런 글의 표현으로 인해서 정말 그 철도의 탄생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얼마나 정말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고 또 이동을 통해서 세계화 되었는지를 책을 읽으면서 알 수 있었습니다. 또 이제 그 당시 홍콩과 인도가 영국 신민지였거든요. 그런 사실이 이제 책 곳곳에 또 나타나 있어서요. 빅토리아 여왕시대 영국 세력을 또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인상적이었던 부분은요. 인도 여행 시 인도의 야만적인 풍습이라면서 수티에 대한 그런 묘사를 할 때예요.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과 함께 이제 매장하는 그런 풍습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책 속에도 추장이 죽으니까 추장의 부인인 아우다를 함께 화영하려고 하자 화영장에서 이제 구해내요. 그런데 결국 퍼그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 아우다라는 여성은 그 당시 유럽 교육을 받았고요. 아주 세련되고 예쁘다는 점 소설 구성상 뭐 필요한 부분이긴 하겠지만 아 유럽 교육을 받았고 그 당시에 세련되고 예쁘다는 게 아 예쁘지 않은 저로서는 아 좀 거슬렸습니다. 아 제가 좀 이렇게 책을 재밌게 읽었는데요. 영화는 좀 다른 내용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많이 새롭게 각색을 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영화는요. 2004년에 제작이 되었어요. 감독이 이제 프랑크 코라시라는 분인데요. 아무래도 시간적인 차이가 있으니까 현대에 맞게끔 좀 각색을 했겠죠. 영화 80일간의 세계일주는요. 또 19세기 이제 마렵, 대형제국, 빅토리아 여왕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잉글랜드 은행에서요. 옥부처가 탈려요. 아마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한 거는 성룡이 필요해서 그렇겠죠. 그래서 퍼그가 비행기 실험을 하면서 시작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 처음에 나오는데요. 그 점이 또 약간 다른 설정이죠. 책과는. 이로 인해서 이제 그 왕립과학아카데미의 과학부장이었던 그 켈빈경과 이 퍼그가 내기를 하게 됩니다. 80일 동안에 세계일주에 성공하면은 과학부 장관 자리를 물려주겠다 이렇게요. 여기서 이제 구세력과 신세력의 대립을 보게 되는데요. 뭐 발견할 만한 것들, 발명될 만한 것들은 다 발명되었다. 그러면서 전통을 우습게 본다고 하면서 이 신세력인 퍼그를 막 좀 나무라죠. 그래서 구세력과 또 진보와 발견의 새 시대를 말하고 있는 퍼그의 어떤 대립관계를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영화를 보다 보면은 정말 그 세계가 나아갈 바를 좀 이렇게 명백히 밝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었습니다. 19세기 마렵을 지나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지금에 이렇게 와서 보면요. 과학과 기술의 발전이야말로 정말 우리 삶이 얼마나 혁신적으로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 뭐 1870년대는 더 이상 발전할 게 없어 뭐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보면 정말 얼마나 놀라워요. 그쵸? 그래서 또 이 영화에서 특히 볼 장면은요. 19세기 영국 남성들의 패션입니다. 패션. 아 진짜 신사도 그냥 멋져요. 그냥 뭐 영화에서 보면은 여성들도 그렇고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쓴 것 같아요. 그 스타일을. 남성들의 그 코트와 수염과 그 모자 지팡이 이런 패션을 보면요. 정말 그 재정적인 여유로 인해서 패션에도 눈 떠갖고 유행을 선도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또 이 영화에서는요. 각국의 우월성을 좀 표현하고 싶은 그런 티가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책에는 없는데요. 에디슨의 정국도 등장을 하고 라이트 형제도 등장을 하고요. 또 성령에 출연했으니까 이제 중국 무술도 뭐 시원하게 막 보여주죠. 그리고 또 뭐 인도라면 우리 땅인데 싱가포르 홍콩도 못 가요. 영국 신민지니까 뭐 이런 대사도 끼워져 있어서 또 영국의 우월성도 느낄 수 있었고요. 아시아 전부가 신민지냐 뭐 이런 물음에 또 중국은 아니다 라고 되받아치는 그런 성령의 말에서 또 어떤 힘의 균형 같은 거 그런 것도 유지하려고 이렇게 애쓴 지도 느꼈습니다. 아 그런데 저는 뭐 다른 것보다도 그 이 영화의 핵심이라면 정말 인도 꼬마들 인도 꼬마들이 아닐까 싶어요. 얼마나 똑똑한지요. 인도 기차 안에서요. 증기 압력 계산한 종이를 염소가 막 물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퍼그가 그 안에서 막 하고 있다가 이런 몰지각한 짐승이라고 그러면서 막 치우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 허무 맹랑한 얘기도 간두고 짐승 흉내로 어떻게 싸우겠냐고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모니크가 여자예요. 여기서 나오는 여자 주인공. 유명한 전설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황당무기한 진실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이제 대꾸를 해주죠. 그러니까 인도 어린이가 옆에 있다가 함께 이제 그 모니크라는 여성이랑 막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었거든요. 인도 어린이가 전설은 진실에서 나와요. 이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꼬마가 그러니까 퍼그가 진실은 사실에서 나오지. 계산에서 기록된 명백한 사실. 또 이렇게 그 어린이한테 차갑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와 진짜 퍼그가 얼마나 과학을 신뢰하고 있는지 정말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렇게 오직 과학만이 진실을 대변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가 차츰 차츰 영화를 보다 보면 사랑을 찾고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법을 익혀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합리적인 과학도 인간 본연의 아름다운 감성 위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 뭐 이런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또 마지막에 빅토리아 여왕이 등장을 합니다. 비신사적 행위의 종지부를 찍으려고 딱 마지막에 나타나는데요. 영화 속의 빅토리아 여왕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짜 실제 빅토리아 여왕과 아주 흡사해요. 그래서 또 깜짝 놀랐습니다. 대형제국을 이끈 빅토리아 여왕은요. 1819년에 태어나서 1901년에 사망을 하는데요. 이 한 컷을 준 것은 어쩌면 또 감독이 여왕에 대한 존경심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굳이 왜 꼭 등장을 시켰을까 하고요. 또 빅토리아 여왕은요. 1832년부터 서거하기 열흘 전까지 일기를 지속적으로 썼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매일 일기를 쓴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책과 영화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책과 영화의 어떤 차이점을 이렇게 비교해 가면서 읽어보시고 영화를 보면 굉장히 더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읽어보시고 영화도 한번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 책데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